원자로 핵심 설계를 담당하는 대전 소재의 원자로 설계 개발본부가 경북 김천으로 급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대전 MBC가 단독 보도해드렸었죠. 뉴스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설본부 노조가 이전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는가 하면 여파가 대전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칙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지혜 기자 보도입니다. 오는 3월까지 대전에서 경북 김천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산하 원자로 설계 개발본부. 노조는 직원들과 협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갑작스러운 이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구축된 원자력 유관기관 간의 협력 관계와의 및 결속력 약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원전 관련 기술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전 결정 과정에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번지자 여지는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이기주의로 졸속 이전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치적 압력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뒤집었던 그런 것이고 그에 대한 피해는 대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고 있는 것이다. 30년 가까이 대전에 있던 원전 설계 핵심 기술 연구기관을 김천에 뺏기게 생겼지만 정작 대전시는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서야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실 알게 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내부적으로 보고 드리고 저희도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한전 기술의 상위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천으로의 이전 결정은 이미 2010년 결정된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2015년과 2018년 두 차례 이전 연기를 한 만큼 이번엔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노사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이는 여러 차례의 이전 반대를 표명한 노조 측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결정된 급작스러운 이전 결정을 둘러싼 노사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